자 여러분 지터벅 보셨죠? 보셨죠? 지터벅 하는거 보셨죠 여러분들? 이게 항상 지터벅과 루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 관객들이 모두 한마음 한끗으로 박수를 똑같이 쳐준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! 내가 뭔가 이상하다! 자기 머릿속으로도 압니다 아 뭔가 이상한데? 누룽이랑 나랑 좀 안맞는 것 같은데?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아나무이 모아지게 된 색에 혼자 빠져들거든요? 그러다보면 이제 점점 박자가 느려지면서 근데 또 신기한게 점점 박자가 느려지면서 결국에는 맞게 돼 내가 맞추려고 맞추는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점 늘어지면서 결국 맞게 되더라구요 자 여러분들 관객분들이 박수를 한마음으로 쳐주면 아 내가 몸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꼭 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M&M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! 루키 M&M! 루키 M&M! 루키 M&M! 루키 M&M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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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계속해서 박수 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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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